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소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자르거나 자유롭게 화면을 분할하기 위해선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우디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미리 만들어둔 프리셋으로 시퀀스도 깔고 예제 클립도 임포트시켜 가지고 온 상태예요. 우선 영상 하나를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온 다음 재생을 해보면 당연히 가득 찬 상태로 화면이 나오겠죠? 이제 이 영상을 만약 자르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크롭이라는 이펙트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펙트 패널로 와서 검색창에 크롭이라고 검색을 해보며 비디오 이펙트 아래에 크롭이라는 이펙트가 보일거예요. 이펙트를 적용하기 위해선 단순히 드래그 앤 드롭으로 원하는 클립 위에 떨어뜨려주면 되고요. 적용된 이펙트는 항상 상단의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이제 적용한 크롭 이펙트가 여기 보일텐데요. 조절할 수 있는 옵션들 뭐 별거 없어요.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영상의 4방면을 이런 식으로 원하는대로 자르기, 즉 크롭이 가능하죠. 크롭을 적용한 다음엔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보이는 영상을 더블클릭,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위치를 옮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크롭 이펙트에선 직선적으로 영상을 자르기엔 편한데, 대각선 등으로 자르기 위해선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대각선으로 자르거나 자유롭게 화면을 분할하고 싶다면, 크롭 이펙트가 아닌 기본적인 방법 중 아주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오페서티 투명도입니다. 클립을 다시 새로 가지고 온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클립에 아무런 이펙트를 적용시키지 않아도,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늘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투명도 오페서티인데요. 말 그대로 오페서티가 100%일 때 모든 게 다 보이는 상태고, 이게 0%가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투명도 탭에서 소위 포토샵에서 마스크라 불리는 프리미어의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보이게 영상을 쉽게 자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포토샵도 좀 만진다면 이 마스크 기능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참고로 포토샵에서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틀이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적용하면 쇽 틀 안에 이미지를 집어넣어 버리는 걸 바로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똑같이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어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나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선 이미지와 틀, 즉 영상과 영상이 잘려질 어떠한 틀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오페서티 탭을 보면 아래쪽에 포토샵에서도 자주 봐왔던 레탱규 툴과 펜툴이 있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마스크가 될 틀을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유롭게 영상을 자르고 싶다면 펜툴을 사용하면 되고요. 저는 일단 사각형의 레탱규 툴을 이용해서 틀을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마스크 아이콘을 누르면 오페서티 아래 마스크 1이라는 새로운 탭이 생기고 영상도 사각형 틀 크기만큼만 보일 텐데요. 바로 이 마스크 틀을 변형시키면 그 틀 모양대로 영상을 자를 수 있답니다. 틀을 변형시키기 위해선 기본 셀렉션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꼭지점만 잡아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두 개를 동시에 잡아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변형시킬 수도 있답니다. 지금 이 끝부분이 얼마나 나아갔는지 가늠이 안되니까 여기 밑에 있는 줌 퍼센티지를 여러분들의 해상도에 맞게 줄인 다음에 이렇게 옆을 떼기가 시원하게 보이게끔 비율을 조절할게요. 이제 간단하게 마스크 틀 변형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방금 알려드린 셀렉션 툴로 꼭지점을 잡아서 이동이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때 시프트 키를 누르면 수직, 수평하게 이동이 된답니다. 그리고 모퉁이 주변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회전도 가능하고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고 이동하며 마스크 틀 전체를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또 도형 위쪽에 보면 네모와 동그라미 꼬다리가 있는데요. 네모 꼬다리는 잡고 드래그를 하며 마스크에 라운드를 주며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 위쪽에 있는 동그란 꼬다리는 잡고 드래그를 하며 경계선을 은은하게 만드는 베더값을 적용할 수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적용하면 디폴트로 베더값이 10픽셀이 적용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이 살짝 흐릿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방금 알려드린 동그란 꼬다리를 잡아가지고 제일 아래로 내려서 0으로 만들거나 여기 있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마스크 베더값을 0으로 맞추시며 경계선을 또렷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아무튼 저는 영상을 대각선으로 자르고 싶기 때문에 마스크 틀의 위쪽 꼭지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쪽만 잡아서 대각선으로 빼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 마스크 틀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제 재생을 시켜보면 이렇게 마스크 틀 안쪽에만 영상이 보여지는데요. 마스크 안쪽 보여지는 영역을 옮기고 싶다며 마스크 틀 자체를 잡고 이동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화면 전체를 왼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마스크가 아닌 영상을 잡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더블 클릭해도 영상 클립은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다시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보면 마스크라는 탭에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마스크가 아닌 위쪽에 오페서티 제목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제서야 영상이 선택된답니다. 그리고 선택된 영상을 잡고 옆으로 통째로 옮겨주며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린 마스크 안에 보여질 구도도 설정하고 전체 위치도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이제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나머지 영상도 넣으면 되는데요. 우선 제가 다른 클립 하나를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자 어때요? 실컷 잘라둔 영상이 새로 가지고 온 영상에 다 가려져서 전혀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과 마찬가지로 마스크가 적용된 1번 트랙의 비디오를 방금 가지고 온 비디오보다 더 높은 트랙의 위치를 시켜야 아래쪽으로 마스크가 적용 안된 부분에 다른 영상이 노출된답니다. 트랙 3번으로 옮긴 비디오 클릭과 마찬가지로 오디오도 잡아서 3번 트랙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이 두 번째 영상도 마스크를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요. 처음 만들어둔 마스크의 이 대각선 각도와 똑같이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먼저 적용해둔 마스크를 복붙 해버리면 된답니다. 자 미리 마스크를 적용했던 클립을 선택하면 여기 마스크 탭이 보이죠? 여기서 이 마스크 제목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해두고 붙여놓고 싶은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페서티의 마스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페서티 탭을 클릭해두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똑같은 마스크가 적용이 된답니다. 이제 마스크 제목 부분을 클릭해서 마스크 영역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똑같이 원하는 만큼 마스크 틀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은 굳이 마스크를 적용시키지 않아도 레이어 순서, 즉 비디오 트랙의 순서를 제일 아래쪽에 위치시켜두며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딱 맞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클립을 가지고 오는데 트랙 순서는 제일 아래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럼 이렇게 딱 맞게 보여지죠? 하지만 보여지는 위치를 옮기고자 더블 클릭해서 영상을 잡아보면 이렇게 다른 영상이 잡혀버려요. 이럴 땐 타임라인에서 불필요한 트랙은 앞쪽에 있는 요 자물쇠 아이콘 클릭으로 잠시 잠궈둘 수 있어요. 비디오 3번과 2번 트랙은 잠시 잠궈두고 다시 더블 클릭해보며 편하게 원하는 영상을 잡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구도를 맞추면 된답니다. 이제 락은 다시 풀고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짠!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보이게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순서대로 등장하고 싶다면 살짝씩 트랙을 뒤로 밀어주면 되겠죠? 3번 트랙은 그대로 두고 2번 트랙을 뒤로 조금 빼고 1번 트랙은 더 뒤로 뺀 다음에 다시 재생을 해보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등장시킬 수도 있죠? 간단하게 영상을 자르고 싶다면 크롭 이펙트를 사용해도 되고 또는 기본적인 오페서티에 마스크를 적용하면 정말 원하는대로 영상을 잘라서 화면을 분할할 수 있답니다. 오늘 강좌 다시 생각해보면 크롭이며 오페서티며 마스크며 레이어 개념이며 정말 포토샵의 기능들이 그대로 프리미어 프로에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혹시 프리미엄만 다룰 줄 알고 아직 포토샵은 잘 모른다면 이번 기회에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에 포토샵 강좌를 꼭 정주행해보세요. 비슷한 개념이 많아서 쉽게 기술을 하나 더 배울 수 있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예제 파일은 언제나 영상 아래 글 펼쳐보며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까 예제 파일 받아서 꼭 따라도 해보시고요. 그럼 오늘 강좌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최신 소식을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알림 버튼 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프리미어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